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민기자단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황주희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소비자 교육중앙회 대전시 지부가 발행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버스회사 및 친절 운전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주부교실에서 실시한 시내버스 운행 실태 점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전자와 버스회사에 대한 시상입니다. 이번 시상식 준비를 위해 소비자 교육중앙회 대전시 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친절, 운송질서, 차량관리, 운수 종사자 준수사항, 수입금관리, 친절 운전자로 추천할 내용 등 6개 부문 총 13개 항목에 걸쳐 시내버스 운행 실태제를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02명의 모범 운전자가 추천됐으며 그 중에서 고득점인 7명의 친절 운전자와 친절 운전자가 많은 모범 버스회사 3곳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친절 운전자 최우수상은 협진 운수 주식회사 전영태 기사가 차지해 대전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평상시대로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사장님이 항상 교육에 1, 4분기, 4, 4분기 할 때 대전 시민을 친절하게 모시고 가족처럼 모셔라 그래서 분위기별로 교육을 잘 받고 한 사항인데 제가 이 큰 수상을 받게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시내버스 하면서 대전 시민들을 가족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오수상은 대전 승합 주식회사의 최대형 기사로 대전시의회 의장상을 받았습니다. 모범상은 금성교통 주식회사 김익원 기사 동건 운수 주식회사 김기현 기사 경익 운수 주식회사 이문호 기사 대전버스 주식회사 강연서 기사 동인여객 주식회사 양희수 기사 등 5명입니다. 오늘 수상하는 것도 그전에도 한 번 하긴 했는데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친절하고 더 잘하면 좋겠는데 이보다는 일단 최대한 저도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뛰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목표로 갖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중에 좋은 차가 나오고 뭐를 해도 그만큼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회사 최우수상은 협진 운수 주식회사가 우수상은 동인여객 주식회사와 금랑교통 주식회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대전 주부교실의 친절 운전자 시상식은 2010년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이 같은 버스 운전 기사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축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 공연제가 한 지가 지금 10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문화가 자꾸 발전이 돼서 기사님들도 앞으로 더 선진국이 되고 시민들도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각 버스의 회사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열심히 해주시느라고 친절하게 시민들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친절기사님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에서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대전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친절기사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미담 사례도 좀 많이 나옵니다. 버스를 운행하다가 운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미리 받은 운행 처치 요령을 통해서 규정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좀 있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믿음을 주는 것 같다는 사례들이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창도 드리고 또 널리 선양도 하고 관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 운전기사들은 2018년도에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친절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종사자분들도 어려운 역전술에서 많이 허는데 지가 참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뭐 지금하고 똑같이 변하지 않고 앞뒤 친구들, 동료들 간에 서로 우애 있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대전 시민들의 이동수단, 버스를 운전하며 고생한 버스 운전기사들, 2018년도 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친절을 통해 시민들을 맞이해주길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황주희입니다. 고맙습니다.